여기는 깔끔한 반지입니다. 신림역에서 500에서 600m 사이 될 것 같아요.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이고요. 건물 자체는 매우 깔끔한 편입니다. 제가 미리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주차를 하신다고 해서 오늘 주차되는 원룸을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주차되는 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주차가 안됐다가 됐다가 되다가 안되다가 이런 거니까 현재는 여기는 주차공간은 있고 가격은 500에 33만원입니다. 500에 33만원이고 관리비는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00에 33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왜냐면 역에서 한 10분 걸어가면 뭐 이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역에서 한 5분, 6분 거리에 물론 반지하긴 하지만 500에 33에 9만원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가 골목도 생길까고 일단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으로 다 돼있네요. 아, 칫솔을 안 찍구나. 칫솔을 안 찍구나.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 이 창문까지가 2m 70 나오네요. 2m 70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60 나오네요. 60. 한, 그냥 적당한 보통은 이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의 월세 40 기준으로 지상층일 때 3m, 3m가 나오면 엄청 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m 얼마, 2m 얼마 나오면 그냥 좀 옷장이 물론 하나밖에 없어서 옷을 많이 넣을 수는 없겠지만 침대 들어가고 이 공간도 있으니까 여기 있다가 와, 카메라를 보니까 확실히 작게, 작게 보이네요. 제가 기술이 없는 걸까요? 아무튼 일단 여기는 내일 문의 주신 분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eal 지금부터 문의 주신 분이 말해 문의료 3 1 May 문의 주신 2 5 문의 주신 문의 주신 3 9 10 9 10 9 10 11 16 19 11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